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힘도 실었습니다. 과거 사형제에 대한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오늘 이랬습니다. 흉악범 제압의 물리력 행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청장이 얘기했던 권총 쏘고 테이저건 쏘는 것에 대해서 정당 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일단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동안 흉악범들이 많은 이유 자체가 중의 하나가 결국은 경찰력이 너무 약하게 보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들도 사정을 이해할 수 충분히 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만약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적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이 걸리나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경찰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뭐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을 했는데 너무 과잉해서 했다고 해서 소송당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송을 당하면 경찰 조합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다 경찰의 책임은 돌아오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테이저건도 그렇습니다. 테이저건 이게 한 번 쏘면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습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 보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는데 경찰은 그러면 맨몸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회카를 들은 범인한테 경찰이 어떻게 맨몸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충분한 이런 어떤 장비들을 보급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달고 있는 카메라. 그거 다 개인이 구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션캠이라고 불리는 그거 말하는 거죠? 다 경찰이 자기 돈으로 다 구입해야 됩니다. 왜 그런 장비를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고 경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제압할 수 있는 장비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책 조치를 해 줘야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차 지역됐습니다마는 자꾸 우리나라는 뭔가 가해자들의 인권을 강조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상공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장갑차에 있는 거고 왜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최근에 현장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보도 하나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잖아요. 결국은 일상 경찰관들이 차라리 무능한 경찰관이 되는 게 낫다. 본인들이 정당한 진압을 했는데도 나중에 또 민사소속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저 공권력 저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로 면책이 되지 않으면 정당한 공권력 행사 시점에 주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회칼든 흉악범을 만났을 때 테이저군을 쏴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 만약에 테이저군을 잘못 쏴서 시민이 맞았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인용을 해서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장갑차를 배치하고 중무장한 경찰이 지금 거리에 배치된 것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치안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신림력 사건에 의해서 서연력 사건까지 또 제3의 사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흉기난동범들이 연이어서 나타나면서 시민들 정말 예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어폰도 안 꽂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신논현역에서 무슨 사건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또 이상한 살인 예고글 같은 것도 올라오면서 시민들 굉장히 예민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 지하철 9호선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 가스 냄새가 난다. 사람들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있다. 지금 바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신고 20건이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시민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단순 해프닝이었던 것이 알고 봤더니 이게 그룹 BTS 슈가가 단독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걸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팬이 SNS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명소리를 오해한 사람들이 이 소동이 발단이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승객들이 급히 뛰쳐나가는 바람에 7명이 넘어져서 철거상과 타박상 입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다른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공포감이 또 다른 사건에 발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서현역 흉기난동범의 신상 이름과 얼굴, 나이가 공개된 얘기까지 저희가 발빠르게 하나씩 만나봤습니다.